앞에서 EBS 활용법과 또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입시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인데요. 요새는 EBS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계열별로 어떻게 준비할지 해서 계열별 안내가 EBS 아이에 실리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EBS 아이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수시 논술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수시 쪽에 들어가셔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10개의 강좌가 올립니다. 현재 하나가 지금 떠 있거든요. 그래서 입문계열을 다시 5개열로 나누고 또 자연계열을 5개로 나눠서 10개의 강좌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계열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요. 먼저 대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렇다면 올해 전형 일정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원서를 접수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서 접수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수능 시험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수능과 2학년 1학년으로 간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어떤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효율적일까 여기까지 강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의 기본 계획인데요. 대입의 흐름이 아시겠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흐름을 보면 지금은 3학년 2학년 1학년이 다 다르다. 입시가 다 다르니 혼란스럽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라는 부분인데요. 올해 졸업한 학생들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은 지금 현재 대학교 2학년 학생들과 똑같은 입시였죠. 똑같은 입시였는데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교 2학년 학생들 첫 번째 절대평가에서 영어가 상당히 쉽게 나왔죠. 쉽게 나왔기 때문에 저 학생들이 고3 때 절대평가를 두 번 실시하는 해에서 영어가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에서 좀 어려워진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실제 뚜껑을 까보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영어였죠. 물론 국어까지 어려워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그런 부분이었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작년과의 변화는 없습니다. 똑같은 흐름으로 가죠. 다만 또 역시 영어 절대평가가 어떻게 될까라는 관심입니다. 지금 평가원이나 또 교육부나 이런 발표회안을 보면 쉽게 내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쉽다는 것은 작년보다 쉽다는 것이겠죠. 작년에 1등급이 한 5.3% 정도였었는데 그러면 쉽다면 얼마나 나올까. 이게 6월 모평을 우리가 보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상컨대 7일 내지 8% 정도의 1등급. 한 15% 정도의 2등급이 아닐까라고 지금 추측은 가능하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6월 모평을 보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특히 수시모집은 수능 최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 부분에서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의 관점에서 6월 모평을 보면서 예측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지금 고3과 수능의 흐름은 같이 가는 거죠. 흐름은 같이 가고 교육과정은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뀐 상태이고 교육과정은 바뀌었는데 수능은 똑같은 틀로 가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것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입시인 거고요. 또 여기 계시는 1학년 학부형들 지금 2022 입시인데요. 여기서는 큰 흐름이 있죠. 크게 바뀌죠.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수능이죠 당연히. 수능이 선택적 수능으로 바뀌면서 가장 크게 바뀐다. 1학년 때 입시가 크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그런데 1학년 학생들은 사실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입학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뀜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가면 됩니다. 1학년은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요. 문제는 고2 학생들한테 있는 거죠. 이 학생들이 생각할 때 바뀐대. 그러면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해요. 어떤 불안감? 재수하면 죽는다. 이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은 이제 재수를 안 하려고 하겠죠. 어떻게든지 붙을기 위해서 원서를 쓰게 된다. 입시가 바뀌는 마지막 세대의 고민은 항상 그런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합격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좀 낮춰 쓰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합격선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은 고2의 학생들한테 있는 것이다.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들은 사실 작년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 대입개선안이 이런 거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서 바뀌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수능 유지 전형이 30%로 확대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30%면 많이 확대되는 것일까 조금 확대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사실은 모든 대학이 다 수능 유지가 30%가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30% 실시하는 대학은 수능 유지 전형을 30%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 교과 전형이 30%가 되지 않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이겠죠. 주요 대학의 경우 30%까지 늘려야 된다. 그럼 지금 얼마나 하고 있을까. 지금 한 28%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쯤 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에서의 변화는 크죠. 앞에서 우리 최은진 선생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능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고1 학생들은 어떤 부분을 선택할까에 대한 고민이죠. 그런 고민이 수능에서 있다라는 것이고요. 평가방법상에서는 전부 절대평가가 되는 감옥이 제외국어 한문 하나가 더 추가된다라는 것이고요. EBS 연계율이 70에서 50으로 간다라는 거죠. 연계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70% 연계라고 하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 지문 10개가 나오거든요. 10개의 지문 중에 한 7개 정도가 연계된다. 그러면 70% 연계를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50%가 된다. 그러면 5개 지문 정도가 연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EBS는 중요하죠. 퍼센트가 줄어도 역시 그 교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가 큰 흐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기록부상의 큰 흐름이죠. 생활기록부에 의해 기지의 방법이 바뀐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고1부터 바뀌는데요. 큰 흐름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수상경력 같은 거죠. 수상경력이 한 학기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한 학기에 하나만 받아야 되나요? 라는 고민도 있어요. 사실은요. 학교에서 수상할 수 있는 상이 생기부에는 전체가 다 실릴 수 있습니다. 생기부에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으로 갈 때 학기다 한 나만 쓸 수 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입니다. 고1 학생들은 일단은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수상은 다 받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받아 놓고 대학 갈 때 하나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그렇고 동아리 부분이죠. 동아리에서 자율 동아리 부분이죠. 자율 동아리 부분이 지금은 여러 개를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기록도 할 수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하나만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기록할 수 있다. 그럼 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는 해야겠다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큰 변화이고요. 글자 수가 좀 줄어드는 거죠. 기재 글자 수가 줄어든다. 글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학교에서는 조금 압축해서 기록하게 되는 방법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 수가 줄어드는 만큼 좀 더 기록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내용을 압축해서 기록을 할 거다. 이 부분이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대입 정책이 나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정책만 나온 것이고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이 되면 기본 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1 학생들은 이 8월 말 기본 계획을 보셔야 돼요. 대부분 9월 1일자 보도 자료로 나오거든요. 그 보도 자료를 보셔야 입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기본 계획은 수능 시험은 언제 보고 대입 수시 모집에서는 몇 개의 전형이 정시 모집에서는 몇 개의 전형을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계획이고요. 기본 계획이 나오면 대학은 그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자기 대학의 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수시 모집에 교과 전형이 있는데 우리 대학이 무슨 학과의 교과 전형으로 몇 명을 뽑고 어떤 방법을 뽑고 종합전형은 어떤 학과의 몇 명을 뽑고 어떤 방법을 뽑고 이게 시행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은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와 계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4월 말 보통 5월 1일자 보도 자료를 보셔야 입시가 확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학년 학생들은 이미 시행계획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시행계획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이 설명회는 시행계획으로 설명회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고3 때 이제 요강이 나오죠. 요강이 4월 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월 말에 모든 대학이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5월 달 넘어가서 대학이 요강을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강을 보면서 준비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입은 잘 아시겠지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수시모집에 4개의 전형과 정시모집에 2개의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수시모집에서 학생부로 가는 전형이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의 내신 성적으로 뽑는 거죠. 내신으로 뽑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경우가 있고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이 있으면 합격선은 좀 낮아져요. 수능 최저가 없으면 합격선은 좀 높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전국적인 대학을 보면 교과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가장 많은 거죠.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수도권 쪽에 있는 대학을 보면 교과전형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교과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한양대, 고려대학교에서 추천전형 일부가 교과전형을 하고 있고요. 중앙대, 한국외대, 숙명외대, 홍익대 정도, 인천대, 인하대 교과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과전형은 그냥 내신 성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서울의 한양대나 중앙대 이런 경우는 내신이 몇 등급 받아야 갈까요? 상위권 대학이니까 거의 1에 가까워야 되겠죠. 1등급 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1등급 전반으로 간다. 그런데 한양대의 경우 수능체제가 없으니까 아주 높게 설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역으로 우리 애가 1.0이에요. 모든 과목이 다 1이야. 그러면 한양대 원서 쓰면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걔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내신만 갖고 있으면. 그게 교과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교과전형일 경우에는 내신 성적의 합격선이 좀 높게 형성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1점대거나 2등급 초 정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인천에 있는 이나대나 인천대도 거의 비슷해요. 인천대도 1등급 후반이거나 2등급 전반. 또 수능체제가 있는데 수능이 어렵게 작년처럼 어렵게 나오면 학교선은 좀 떨어져요. 좀 떨어져서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교과전형인 거예요. 아무튼 교과전형은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하시면 되고 우리가 가고 싶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2점대. 3이 넘으면 교과는 좀 위험하다. 3이 넘으면 거의 경기도 외곽 어디인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4등급쯤 되는데요. 그러면 경기도는 위험하고요. 한 충청권 정도 가셔야 돼요. 선생님 의뢰에는 5등급인데요. 5등급은 한 대점쯤 가셔야 돼요. 6등급은요. 6등급은 낙동강과 영산강을 축으로 이으시면 돼요. 북위 한 36도선 그 정도 가시면 돼요. 7등급인데요. 7등급은 거의 해안선 쪽에 있어요. 해수욕장 가까운 학교들. 8등급은요. 8등급은 태백산맥 동쪽 382북으로 가셔야 돼요. 강의실에서 창문을 열면 바닷바람이 붙들리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의뢰에는 9등급인데요. 9등급은 받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아이가 9등급을 받을. 9등급 하위 4%잖아요. 9등급을 받으려면 학생이 답을 다 알고 답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백지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찍어서 9등급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과목이 9등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교직생활하면서 한 8.5까지 만나봤고요. 그 미칠 아직 만나지 못해서 혹시 9등급을 받으시면 연락주세요. 교과전형은 내신으로 줄을 세운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종합전형은요. 종합전형도 내신은 들어가지요. 하지만 내신으로 줄을 세우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와 관련된 과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학과 갈래요. 그럼 뭘 잘해야 되죠. 생물, 화학 이런 쪽을 잘해야 되겠죠. 중국어과 가고 싶어요. 뭘 잘해야 되죠. 당연히 중국어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중국어가 없어요. 없으면 영어나 국어를 잘하시면 돼요.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우리 애가 러시아 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 학교는 러시아어를 안 배워요. 안 배워도 돼요. 다만 그것이 영어든 국어든 그 학교에서 배우는 다른 제2외 국어에서 그 역량을 증명하시면 돼요.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러니까 지원 모집단위에 관련된 내신 그다음에 관련된 활동. 그 활동은 독서활동이나 동아리활동. 가장 중요한 건 수업시간의 활동이겠죠. 그런 비교과적 역량을 가지고 뽑는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에서 6개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교과전형으로 2개 정도를 합격할 수 있는 데를 씁니다. 그리고 종합으로 4개 정도를 도전하고 싶은 대학을 쓰는 그런 경우고요. 여기 인천광역시기는 종합전형의 합격자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죠.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그런 지역이다.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논술이잖아요. 논술전형은 그냥 논술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문계는 언어논술이고 자연계는 수리과학 논술인데 대부분 논술이라는 시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신 플러스 논술로 되어 있긴 하지만 내신의 영향력은 좀 약하고요. 논술이 강한 거죠. 그런데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논술전형은. 따라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과 논술을 같이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이 8등급이라도 사실은 논술 잘 보면 연대가서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신 8등급이 논술을 잘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희망은 EBS를 들으면서 열심히 논술 공부를 하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기전형이죠. 실기전형은 보통 예체능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연기 이런 계통의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등등이 실기전형을 뽑고 있다. 실기전형은 음악, 미술, 계통은 상당히 많고요. 일반 학생들은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은 주로 교과나 종합을 준비하고 일부 학생이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모집은 그냥 수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으로 간다. 수능으로 간다. 학생부 내신 성적이 8등급 되는 애도 수능 잘 맞히면 서울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는 내신 반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시는 그냥 수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수능을 잘 받는 구조가 쉬운 구조는 아닌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수시를 쓰는 학생들은 교과와 종합을 준비하고 혹은 수능과 논술을 준비하면서 수시와 정시를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6번 정시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일정을 좀 보겠습니다. 작년과 좀 달라진 점은 일정이 좀 땡겨졌죠. 그래서 수시 원서 접수가 올해는 9월 10일에 끝납니다. 작년에는 한 14일 정도까지 갔을 거예요. 올해는 9월 달 달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추석이 있어요. 추석이 있어서 추석 전인 10일 정도에 원서 접수가 끝난다. 그래서 원서 접수가 끝나면 학생들은 시험을 보러 다닙니다. 그것을 전형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논술 전형 같으면 논술 시험을 볼 것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 같으면 면접 시험을 보러 가겠죠. 그런 전형기간이 있고. 수능을 봅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입니다. 수능을 보는 날은요. 달력을 펼쳐놓고 목요일 날 세 번째 목요일 날 수능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가 수능 시험 보는 날 중 가장 빠른 날이에요. 14일이면. 여기 계신 2학년 분들은 내년도 달력을 보고 한번 세보세요. 세 번째. 아마 20몇 칠로 가 있을 거예요. 뒤쪽으로. 올해가 가장 빠른 날이다. 만약 지진이 일어나면 바뀔 수 있어요. 지진만 없다면 14일 날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수능 보고 12월 4일 날 수능 성적표가 나오죠. 대학은 수시모집의 합격자를 12월 10일 날까지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에는 수능 보기 전에 수시 합격자가 나와요.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수능 발표한 다음에 합격자가 나오는데 12월 10일 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 등록 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등록 기간 12월 11일부터 13일이죠. 이때가 등록 기간입니다. 수시는 6개 원서를 쓰기 때문에 6개 다 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등록은 한 군데만 한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한 군데만 한다. 대부분 한 군데만 등록을 하시는데 가끔은 두 군데 등록하시는 분이 있어요. 서울대 묶고 연대 묶고 너무 기뻐가지고 두 군데 등록하시는 분이 있어요. 두 군데 등록하면 어떻게 되죠. 이중 등록 금지로 불합격된다. 이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 군데만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여러 개 붙은 애가 하나만 등록하니까 자기 대학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것을 미등록이라고 하고요. 미등록이 나오면 불합격자 중에서 합격을 시킵니다. 그것이 미등록 충원이죠. 충원만 알아두시면 돼요.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12월 19일 밤 9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시 원서를 썼다면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직 떨어진 게 아니에요. 12월 19일 밤 9시까지 연락이 오면 붙은 거죠. 붙으면 정시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매년 그런 학생이 꼭 나와요. 수시 원서 써놓고 떨어지니까 더 이상 확인 안 하느냐고 꼭 나와요. 나중에 충원 합격이 됐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정시 원서 쓰러 접속을 합니다. 컴퓨터에. 그러면 어떻게 뜨냐면요. 귀하는 수시 합격자이기 때문에 정시 지원할 수 없음 이렇게 떠요. 합격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 거잖아요. 등록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아이는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마다 그런 학생들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상담대에서 전화 오거든요. 그런데 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 기억하셔야 돼요. 12월 19일 밤 9시에 연락이 오면 붙은 거다. 마지막 날 전화 오면 기쁘잖아요. 떨어졌다가. 그렇죠? 그런데 가끔은 마지막 날 전화 오는 게 슬픈 학생도 있어요. 어떤 학생? 수능 잘 본 학생.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 연대 시험 봐서 떨어졌어. 그때는 슬펐는데 수능을 다 마쳤어. 그러면 떨어진 게 너무 기쁜 거죠. 왜 정시에 서울대 갈 수 있으니까. 그 학생은 전화가 올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12월 19일 밤 9시에 핸드폰이 울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합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은 핸드폰을 끄고 잠적을 하세요. 연락 안 받으려고. 연락을 안 받아. 어떻게 될까요? 대학은 연락을 했다는 근거만 남기면 돼요. 그리고 웹상이 뛰어버립니다. 그러면 합격자가 됩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화 받으셔야 되고요. 입시는 끝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시를 합격하면 그 학생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그걸로 합격한 걸로 끝나는 거고요. 떨어진 학생들 정시모집 원서를 써야 됩니다. 정시모집은 군이 있죠. 가군 나군 다군이 있고요. 군별로 하나씩만 원서를 쓴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장의 원서를 쓰고요. 방법은 수시와 똑같아요. 이것도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한 군데만 등록을 해야 되고요. 대학은 미등록에 대해서 충원을 시키는 거죠. 이거 미등록 충원의 날짜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등록 충원 합격 2월 17일 밤 9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2월 17일 밤 9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죠. 걔는 뭐 해야 되죠. 재수해야 되죠. 부트나이는 등록을 하면 되고요. 떨어졌으면 이제 재수를 하셔야 되는데 재수하러 가기 전에 꼭 기억하라. 추가 모집이죠. 2월 20일 어디에 한국대학교육협의 홈페이지에 추가 모집이 뜹니다. 이 추가 모집을 보셔야 돼요. 추가 모집은요. 수시 합격하는 기회가 없어요. 정시 합격하고 등록하는 기회가 없어요. 정시는 합격했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시는 수시 정시 그리고 추가 셋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2월 17일 기준 추가 모집 현황이에요. 이게 165개 대학에서 7,437명이라는 추가 모집이 뜬 거죠. 이건 떨어진 아이들은 원서 쓸 수 있는 기회이다. 저는 165개 대학 중에 지방 국립대나 서울에 있는 대학들 인천의 인하대가 지금 25명이 떴고요. 인천대 56명 상당히 많이 뜨고 있어요. 올해는 예상컨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줍니다. 올해 고3 학생들은 작년보다 올해 인구 통계에서 학생 수가 줄죠. 학생 수가 한 6만 정도 올해 줄어드는 핵이기 때문에 대학이 아마 충원하지 못할 가능성 큽니다. 올해. 그래서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추가 모집. 또 한 가지는 추가 모집은 횟수 제한이 없는 거죠.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요.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165개 대학 다 쓸래요. 다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 쓰려면 돈이 좀 들겠죠. 165개 얼마 들까요. 대충 500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다 쓰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추가 모집 기억해 주시고요. 수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영역별 쉬운 수능의 기조로 간다. 이게 똑같은 틀로 가는 거고요. 다만 아무리 쉽다고 해도 학생 입장에서는 어렵죠. 수능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EBS 연계 중 70%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 책을 잘 보시면 거기서 70% 연계율로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틀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잘 알죠. 모의고사를 봤으니까. 이것이 올해 수능 틀이죠. 국어, 수학은 가형, 나형. 나형은 인문계, 가형은 자연계. 그래서 계열 공통이고요. 영어 절대평가, 한국사 절대평가고요. 탐구 과목은 두 과목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은 사탐에서 두 과목, 자연계 학생들은 과탐에서 두 과목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국수형은 거의 공통이지만 탐구 과목은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수능이라는 시험은 내가 잘한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집단에 속했는 자도 중요해요. 선택 과목은. 내가 공부를 못하는 집단에 들어가 있으면 그 학생들이 등을 대주면서 내가 올라가고. 제가 공부 잘하는 집단에 들어가면 내가 등을 대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탐구 선택 과목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이게 올해죠. 내년에는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뭔지 모르겠지만 화면이 조금 바뀌죠. 어떤 게 바뀌냐면 국어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똑같아요. 작년하고. 다만 수학에서의 변화는 조금 크다고 보셔야 돼요. 자연계 수학, 가형은 기아벡터라는 과목이 빠졌어요. 인문계는 수, 인류, 통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과는 조금 쉬워진, 문과는 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인문계는 수학의 범위가 많아져요. 자연계는 수학의 범위가 줄어들어요. 기아벡터가 빠지니까. 그래서 자연계가 좀 쉬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2학년 학생들. 그러면 자연계가 쉬워진다. 이거 무슨 메시지냐면 재수생이 늘어난다. 이런 메시지도 돼요. 재수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수학이 쉬워졌어. 나 한 번 더 할까? 내년에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재수하면 바뀐 수능을 봐야 되는데 내가 3학년 때는 재수생이 좀 늘어나. 이게 자연계 학생들의 고민인 거죠. 그런 고민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가 되면 지금 공작 1학년 학생들이죠. 바뀌죠. 어떻게? 선택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통선택, 국어에서, 화법, 장문, 언어, 매체 둘 중에 하나 선택이죠. 이 선택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수학이죠. 수학이 문의과 구별 없는 선택이거든요. 선택인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아벡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문계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겠죠. 아니면 미적분?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은 기아벡터를 선택하기 싫겠죠. 상태는. 조금 어려운 과목이니까. 그게 지금 고1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돼요. 문의과가 구별 없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학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거나 선택하도록 할 것인지 예상컨대 상위권 대학은 기아벡터를 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탐구도 마찬가지예요. 탐구 과목도. 문의과 구별 없이 아무거나 두 개였지만 상위권 대학들은 자연계에 한해서 과탐해서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그냥 지켜보셔야 되고요. 지방 쪽 대학은 아마 그런 건 주지 않을 거예요. 아무거나 선택하게 할 거예요. 상위권 대학들은 필 선택 과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올 8월 정도 발표를 좀 보셔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요. 그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사 절대평가 과목이죠. 그래서 이 퍼센트만 좀 보세요. 한국사는 50점 만점에 40점이면 1등급인데 누적 인원 있잖아요. 누적 인원. 1등급 누적 인원이 36.5%라고 하는 거죠. 2등급 51.6%. 서울대를 비롯해서 상위권 대학은 인문계 3등급이면 그냥 만점을 주거든요. 그 3등급이 65.7%. 자영계는 4등급 정도를 만점으로 주는 대학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77.8%. 그러니까 78%까지 자영계는 거의 만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고민할 과목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10점 맞았어. 97.9%.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 경우에는. 10점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어죠. 영어도 역시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1등급 90점 2등급 80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적 비율만 좀 봐주세요. 올해 졸업한 3학년이죠. 1등급이 5.3%였다는 얘기죠. 2등급이 누적 19.62%였고요. 3등급이 38.13%. 그래서 이제 작년 수능인데요. 재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던 수능이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고요. 올해는 좀 쉬워진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등급이 몇 프로일까. 제 예상에는 한 7.8% 정도 한 8%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등급은 누적하면 한 23.24%까지 많으면 25%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3등급 거의 한 45% 갈 것 같고요. 나머지는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앞에 1, 2, 3등급의 변화를 6월 모평을 보면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영어로 최저를 맞추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좀 봐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잖아요. 지금 고3들이 국수형은 똑같은데 선택 과목.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상 과목을 선택할 때는 나의 진로에 맞는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죠. 수능에서의 선택은 관계가 없죠. 수능은 내가 잘 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서 내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비슷하다면 응시인원을 봐달라. 이거 응시인원이에요. 빨간색은 올해 거고요. 흰색은 작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졸업한 학생들의 응시인원. 지금 사탐에서 많은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 16만 3천 사회문화 14만 9천 한국지리 6만 7천 정도의 과목을 선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보통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 생활과 윤리가 2학년 때 보통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2학년 때 배운 걸 복습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요. 사회문화나 동아시아 이런 계통이 3학년 때 개설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 준비와 함께 수능 준비 이렇게 같이 가는 방법인 거죠. 그걸 보시면서 잘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를 보면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를 제일 많이 선택하고요. 동아시아 사회문화 이런 걸 선택을 해요 아이들이. 3학년 때 배운 과목을 가지고 가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졸업생의 사탐 과목 선택을 딱 봤더니 딱 한 명이 경제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경제를 학교에서 안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걔는 왜 했을까 궁금했어요. 더 궁금한 건 몇 등급일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몇 등급인지 찾아봤더니 8등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과목을 혼자 공부해서 8등급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학생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저쪽에 계신 분이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 싫다. 인생이 귀찮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나옵니다.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서 잘하는 과목을 좀 선택해달라 부탁을 드리고요. 과탐도 마찬가지죠. 서울대를 가는 학생은 물투를 반드시 과탐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서울대에 가는 학생은. 물아생지 투 넷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반 학생들은 그냥 완과목 두 개만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거 지구과학이죠. 16만 4천. 생명과학 15만 1천. 많이 선택을 하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물리나 화학도 괜찮아요. 8만 7.5만 8천이니까. 자신이 기계 로봇 물리 이쪽에 관심이 있다. 물리 1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신이 지구 환경 지구 시스템 우주 관심이 있다. 지구과학 선택하시면 되고요. 투 과목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선택하는 과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 물리 2가 너무 재미있어요. 저 물리 2를 선택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뒤집으면 선생님 저는 서울대 가는 학생한테 등을 대주고 싶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투 과목은 함부로 선택하지 마라. 자신 있고 좋으면 선택하셔도 돼요. 그래서 응시의 인원도 좀 보시고 자신의 성적을 보면서 선택하는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외국어 한문이잖아요. 제외국어 한문은 자연계 학생들은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인문계 학생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죠.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보통 한 1200명 정도 돼요. 이 학생들이 외고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알아보죠. 지금 4만 7천 명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전국에서 알아보면 갈퀴드 학교가 3개밖에 없어요. 충남하고 외고 세계예요. 울산하고 외고 세계인데 그럼 배운 애는 2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4만 7천 298명이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죠. 학생들도 아는 거죠. 너도 안 배우고 나도 안 배우고 우리 가서 찍자. 찍으러 온 애들. 이게 고2까지는 사실은 가능해요. 지금 고1부터는 안 됩니다. 절대평가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점수를 가지고 등급 산출을 해보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런 것들은 50점 만점에 한 46점 47점이 1등급 구분선이에요. 1등급이요. 아랍어는 24점이 1등급이요. 2등급 17점 3등급 14점 4등급 10점이에요. 학생이 시험 보러 가서 4문제 딱 찍으면 4등급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문제예요. 사탐 두 과목을 선택하고 제외국어를 선택했는데 사탐 중에 한 과목이 잘 안 나오면 버리고 제외국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에 이런 대학이었던 거죠. 이런 대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렇다고 제외국어를 일부러 배우러 학원을 찾아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EBS를 보시면 돼요. EBS 제외국어 강좌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EBS로 아랍어를 합니다. 사실은요. 아랍어를 하고 작년에 170명이 시험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2등급 3등급 나오는 학생들 있어요.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하시고요. 수능 응시 인원이죠. 제학생의 약 39만 9천 졸업생이 13만에서 53만 명이 수능을 받습니다. 이런 상태이고요. 지금 제학생들이 3월 모평 봤고요. 이제 4월 학평. 학평이 좀 있으면 보죠. 4월 8일인가요? 이게 시험을 보는데 중요한 건 6월 모평인 거죠. 6월 시험을 좀 보셔야 돼요. 6월 달이 되면 6월 모평에서 졸업생들 들어오죠. 작년에 약 6만 6천 9월에 7만 6천 실제 수능 13만 명 들어옵니다.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6월 모평에서 졸업생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한 6만 6천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면 성적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구조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직업탐구는 특성화고 학생들이거든요. 이 학생들이 6월 달에 1만 명 실제 수능 5천 명 줄어듭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줄어드는데 이 졸업생들은 늘어나요. 늘어나.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런데 한 6만 명이 사실은 모평을 안 봐요. 9월 모평까지 좀 자기 존재를 밝히지 않아요. 수능 때 갑자기 서프라이즈 6만 나타나요. 그런데 이 중에 3만 명 정도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스스로 자기 성적을 자기 체크해요. 그러면서 숨어 있어요. 그렇다 수능 날 나타나는 3만이 있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시 원서 쓸 때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쓰거든요. 6월 모평 기준으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 감자국 그리고 수시를 쓰시는데 숨어있는 6만 그 중에 3만이 공부 잘한다. 이걸 꼭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월 모평을 보고 실제 수능을 보면 숨어있는 3만 나타나니까 내 성적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이거 감안하셔야 돼요. 어떤 애가 떨어질까요? 1, 2등급 하는 아이들은 잘 안 떨어져요. 사실은요. 괜찮습니다. 그 학생들은요. 7등급, 8등급 절대 안 떨어져요. 그 학생들은 떨어질 게 없어요. 그럼 누가 떨어지죠? 3등급, 4등급 떨어집니다. 그렇죠? 3등급 23%, 4등급 40%. 거기 많은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이 끝나면 엄마들은 한결같이 주장하세요. 우리 애가요. 모의고사는 참 잘 받는데요. 수능 날 실수를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능 보기 전날 뭘 잘 못 먹어서 체해서 못 봤어요. 수능 보기 전날 이불을 걷어차고 잤는데 감기 걸려 못 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엄마들은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수가 아니라 실력인 거죠. 구조가 이래요. 구조가. 이거 감을 잡으셔야 돼요. 감을 잡으면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원 전략을 짤 것이냐 수능을 알아봤는데 지원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죠. 모집 인원인데 수시와 정시의 모집 비율만 잠깐 보시면 돼요. 수시가 작년보다 늘었죠? 77.3% 정시 줄었죠? 22.7% 수시 인원이 많구나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85,168명 24.5%죠. 수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학종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시 모집이 또 학종이 많이 뽑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누구나 수시를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학생이 내신보다 모평이 잘 나온다면 내신은 5,6등급을 하고 있는데 모의고사 보면 1,2등급을 한다면 그 학생은 정시형 학생이에요. 그 학생은 수능 열심히 하셔서 끝까지 가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수시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대학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한 건 모의고사 성적. 6월 모의고사가 끝나면요. 그 성적으로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정시에 어디쯤 갈 수 있나를 찾아보시고 수시에서는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사실은 살짝 높은 대학은 한 2개 정도 그보다 조금 더 좋은데 2개 또 더 좋은데 2개 그래서 6개의 원서를 계단식으로 쓰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덮어놓고 그냥 사회권 대학을 6개 쓸 게 아니라 모평기준 2,2,2 이렇게 6개를 쓰는 방법이 지원 성향으로 볼 때는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찾아보셔야 되죠. 찾아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교과전형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내신이 적절한지 그러면 교과전형이겠죠. 교과전형이고요. 학생이 활동한 활동 경력을 보시면서 종합전형을 갈 것인지 내신도 잘 안 나오고 학교에서 한 활동도 별로 없다면 정시나 논술전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신은 워낙 안 나오는데 수능이 잘 나오면 정신모집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성평가전형은 지금 고2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죠. 보통 4에서 6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수도권 경기권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적성이라는 시험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기자전형은 본인의 상황을 봐야 돼요. 어학특기나 소프트웨어 특기자전형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선생님 지금 제가 어학특기 준비해서 갈 수 있나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준비가 되어 있고 어학 관련해서 공인어학 성적이 있다면 준비하시면 되고요. 지금 학원 가서 어학 성적 따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지금 해서 되는 전형은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 전형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학생들의 원서 쓰는 패턴을 보면 교과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한 두 개 정도 써요. 사실은. 그리고 네 개 정도를 종합전형으로 지원한다. 이것이 많은 학생들이 하는 원서를 지원하는 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인원을 잠깐 볼게요. 지금 모집인원을 보면 전국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40.4% 많은 거죠. 전국 단위를 보면 교과 40이 종합 24.5. 그래서 교과전형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보면 학생부 종합이 많죠.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전형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을 보면 당연히 교과전형을 뽑는 인원이 많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을 보면 종합전형 인원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어떤 전형 종합전형 수시는 논술전형 이 두 가지 축입니다. 그리고 정시모집 이러한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전형이죠. 교과전형 전국적으로는 41.4% 정도 뽑고요. 교과전형에 중요한 건 내신 성적이죠.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별로 반영하는 과목과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대부분 대학들이 인문계는 국영수사 자연계는 국영수과 과목을 반영하는데 국수영사를 전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또 과목별로 두 과목씩 여덟 과목 세 과목씩 열두 과목 이렇게 반영하기도 하고요. 또 학년별 반영 비율을 주지 않고 그냥 33 33 33 가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또 반영 비율을 주는 대학이 있단 말이죠. 고려대나 우리 인천에 있는 이나대 같은 경우가 반영 비율을 244를 줍니다.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 3학년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는 대학도 있다. 이걸 보시면서 어머님들이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똑같은 내신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이 학생도 2.5 2.5라 하더라도 반영 과목과 반영 비율을 곱하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똑같이 나오는 학생보다는 몇 대 과목이라도 잘 나오는 과목을 갖고 있는 학생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은 현재 내신이 끝난 게 아니니까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3학년 1학기 아주 중요한 시험이 남아있습니다. 그 과목에 몇 개라도 전략적으로 잘 나올 수 있으면 교과 전형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수능 체조가 높은 내신 성적이 좀 낮다면 수능 체조가 높은 그런 대학에 지원해서 수능 체조를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커져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성적이 좀 낮으면 차라리 수능 열심히 해서 체조 높은 대학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적이 낮은데 체조 없는 대학. 이건 합격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체조 기준이 있는 대학들이죠. 수능 체조 기준이 있는 대학들. 교과 100으로 뽑는 대학. 교과 플러스 면접. 학생 플러스 면접. 체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체조가 없는 대학이 있죠. 체조가 없는 대학. 이런 대학은 체조가 없는 거죠. 체조 없이 교과 성적으로만 뽑는 대학들. 또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고요. 출결 봉사 같은 비교과를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가진 수능 체조 충족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교과 전용은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영 방법은 어머님들이 그 각 대학마다 계산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에 가셔서 담임수험하고 상담을 하시면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부에서 나온 포털이 있어요. 대입정보 포털 어디 가라는 포털이 있거든요. 포털이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어디 가를 쳐보세요. 그러면 두 개가 떠요. 하나는 아빠 어디 가 또 하나는 대학 어디 가 두 개가 뜨거든요.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죠. 그렇죠. 대학 어디 가로 들어가셔야 되죠. 아빠 어디 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어가셔서 성적 입력하면 그리고 지원 대학을 검색하면 내 성적을 그 대학으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요. 교과 전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종합 전용이죠. 종합 전용. 인천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전용이기도 하고요. 종합 전용에서 중요한 건 서류죠. 종합 전용은 1단계 서류 2단계 면적으로 뽑습니다. 여기서 서류인데요.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생활 기록부죠. 학교 생활 기록부. 그럼 학교 생활 기록부 중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건 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학생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뭐죠. 동아리를 많이 해요. 누구죠 동아리. 학교 가면 하루 종일 동아리 하다 오시나요. 동아리 하는 학교고요. 또 다른 거 뭐죠. 수업이죠. 학교 가면 하루 종일 수업하죠. 수업 활동입니다. 그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용을 준비한다는 것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은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데를 뽑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생활 기록부 를 통해서 뽑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3학년 때 자기소개서 쓰죠. 자기소개서. 또 일부 대학은 추천서를 받고요. 서류이고 2단계 면적 이렇게 이루어진 전용이 학생부 종합 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용은 대부분 수능 체제가 없는데 이런 대학이 수능 체제가 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 지역 균형 그래서 정교 1, 2등 수능 체제 있지요. 고려대 있고요. 이화여대 홍익대 서울교대 가천대 카토릭대. 가천대 카토릭대는 의대만 있는 거예요. 의대만. 그리고 올해 작년과 달라진 상황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이 수능 체제를 폐지했죠. 올해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관계없이 지원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대학만 수능 체제가 있으니까 이런 대학은 수능 체제를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용은 수능 체제 없어요. 그냥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능 체제가 안 나오는 학생들은 서울대를 가고 싶다. 일반 전용으로 지원하셔야 돼요. 지역 전용은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2등급 3개에 있는데 문과 학생들은 2등급 3개를 많이 맞춰요. 인천 학생들이. 그런데 자연계 학생들은 수리 가형에서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리 가형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학생부 종합 전용이죠. 학생부 종합 전용은 학생의 성적. 내신 성적 들어가죠. 내신 성적은 지원 모집 단위와 관계 있는 감옥의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다. 경영학과를 간다면 영어 수학을 잘해야 되고 공대를 간다면 수학과학을 잘해야 되고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비교과 영역. 그래서 학생의 학생부를 통해서 비교과 영역을 보는 거죠. 학교 생활 기록부. 학교 생활 기록부는 아주 좋은 기록이고요. 학교 생활 기록부 중에서도 수업 시간의 기록. 그것은 교과 학습 발달 사항. 이건 내신 성적이고요. 그 밑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수업 시간의 기록이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과제를 주기도 하고 발표도 시키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 이게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종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기 1학년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발표도 잘하고 과제도 잘해오면 그 내용이 생기면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잔다. 이건 곤란한 거죠. 그거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종에서는 그게 아주 좋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학교 생활에 충실한 인재죠.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입니다.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잘할 것이라는 걸 보고 학생을 뽑는데 충실한 애를 뽑으려고 하겠죠. 충실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기 개발과 자기 역량을 갖춘 자 뽑으려고 하겠죠. 진로탐색. 요제 진로탐색이 하나 들어가요. 여기서요. 다른 전형과 다른 거예요. 이게. 종합전형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정시모집이라면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수능만 하면 되죠. 수능 점수 잘 나오면 그 점수로 갈 수 있죠. 정시모집. 논술전형, 논술시험 잘 보면 갈 수 있죠. 하지만 종합전형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진로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끔 학생들 질문해요. 선생님 진로가 바뀌었는데 어떡하죠. 진로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합불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뀌었다면 바뀐 진로에 대한 근거, 활동 내용이 생기면 있어야 돼요. 없으면 합격 가능성이 없어져요. 사실은.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역경, 극복 등등을 뽑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충실할 거라는 가정인 거예요. 첫 번째는 기초 학업 능력이잖아요. 교과 성적을 봅니다. 교과 성적 중에 좋은 거는 좋은 내신을 꾸준히 간 학생이 가장 좋은 거죠. 이 학생이 1등급과 2등급 사이에서 계속 갔다면 굉장히 우수한 아이인 거죠. 그런데 1학년 때는 좀 떨어져서 3, 4등급을 했는데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성적 향상이 됐다면 대학이 얘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구나라고 판단하겠죠. 반대로 점점점 떨어지는 학생이라면 계속 떨어지는 학생이구나 뽑지 않으려고 하겠죠. 가장 좋은 거는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성적, 이것이 괜찮은 성적이다. 대학은 성적을 평가할 때는 그래프로 평가를 합니다. 주요 과목에 대한 그래프, 국어 각각 과목에 대한 그래프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3학년 1학기 성적인 거죠. 이 학생이 1, 2학년 때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3학년 1학기 때 올 1을 했어. 올 1등급. 그럼 대학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나 얘 되게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서류 합격인 거죠.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아이야. 나 얘 보기 싫어. 면접, 서류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성적은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스펙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스펙은 3학년 1학기 성적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한 과목이 떨어졌다고 대학이 떨어뜨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충족은 아까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꿈과 길을 가진 열정, 진로에 대한 관심, 인성과 리더십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 무엇을 보고 생활기록부를 보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수상 경력 같은 것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수상 경력에 학생이 봉사와 관련된 상을 탔어. 그럼 대학은 거기서 뭘 평가하냐면 그 아이의 인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인성을 평가하는 거고 예를 들어 수학과를 가는 애가 수학 관련한 상을 탔어. 그러면 전공적화성을 평가하겠죠. 거기서. 그러니까 지원 모집단이와 관련 있는 상은 전공적화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고요. 인성 관련된 상은 인성 부분에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인성 봉사 중에서. 그러니까 수상 경력도 여러 요소에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 학업 역량이고요. 전공적합성과 준비도죠.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활동이에요. 그래서 학종을 준비하는 여기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학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알려라 전형이에요. 나를 알려라. 나의 꿈을 알려라. 이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수진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건 알리면 안 되는데 학종은 알려라예요. 알려라. 만약에 이 학생이 중국어학과를 가는 학생이라면 자기가 중국어학과를 간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야 돼요. 우리 반 수업 들어오는 모든 선생님이 다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중국어 선생님이 알았어. 걔가 중국어과 갈 아이야. 그럼 교과세트는 어떻게 쓸까요? 중국어에 관심이 많고 뛰어난 역량을 보고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국어 선생님이 알았어. 그럼 어떻게 쓰죠? 중국 문학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음악 선생님이 알았어. 어떻게 쓰죠? 중국 노래를 잘 부르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미술 선생님이 알았어. 그럼 뭘 쓰죠? 그림을 그리라고 시켰더니 중국풍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 아이의 생활기록부에는 중국이라는 글자가 요소요소요소 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보면 대학이 얘는 그쪽 방면에 특화된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알려라 전형이다. 알리셔야 돼요. 자신의 진로를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선생님이 모르죠. 알려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성이잖아요. 인성. 자기소개서 3번 문제의 인성입니다. 인성은 뭘까? 착한 앤지 나쁜 앤지를 평가하는 것일까? 대학이 평가할 수 없죠. 그건.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학교 생활 속에서 길러진 역량으로서의 인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생활 속에서 길러진 역량인 거예요. 그 학생이 반장을 했다 그러면 반장을 했으니까 인성이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장으로서 학급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를 보는 거죠. 이 학생이 무슨 과학 동아리를 가지고 과학 대회를 나갔어. 그럼 과학 대회를 나가서 그런 부분 과학 대회 나가서 준비한 부분은 전공적합성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회가 끝난 다음에 뒷처리를 잘 했다든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원들과 같이 어떻게 잘 화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인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바로 인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에서 평가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열별 특성을 보는 거죠. 어문계열은 글로벌 역량이나 의사소통 역량 이런 쪽 그러다 보니 1, 2학년 학생들은 주로 어학 관련된 활동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어학 관련 활동을 했다고 얘는 글로벌 역량 있어 이건 아니에요.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했을까 또 그럴 때 그 학생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어문계열이니까 과목으로 따지면 국어나 영어 계통의 과목일 거예요. 어문계열이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회계열 배려심 협동정신 같은 거잖아요. 동아리를 하더라도 배려 협동할 수 있는 동아리. 그렇게 쪽 동아리 시사토론 동아리 이런 동아리가 좋고요. 그런 동아리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발휘했을까라는 것이고요. 과목으로 본다면 사회계열이니까 국어나 사회 과목이 조금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경계열은 도전정신 변화지향성 이런 거예요. 니더로서 어떻게 도전을 했는지 변화했는지. 과목으로 따지면 영어나 수학 같은 과목이 더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이 공계열은 분석력 논리력이기 때문에 탐구활동 과학 동아리일 거고요. 과목으로 본다면 수학이나 과학 과목이 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과목이 해당이 되지만 주로 보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물학과 간다. 당연히 생물 과목 성적이 좋아야 되죠. 생물학과 가는 애가 다른 건 다 1등급인데 생물만 8등급이야. 그러면 언서를 쓰면 합격 가능성이 낮아져요. 낮아지고 그런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서 잘 소명하셔야 돼요. 왜 8등급을 받게 됐는지 아니면 생물 과목은 내신은 8등급이지만 생물 관련 역량을 다른 부분 독서나 동아리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여줬는지 이것을 소명하셔야 돼요. 자소서에서. 그렇지 않으면 합격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아리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3학년 학생들은 이미 동아리가 거의 다 편성이 됐지만 3학년 1학기 마지막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자율 동아리 이런 거 중요해요. 자율 동아리. 저는 3학년 1학기까지 아이들 자율 동아리를 합니다.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된 자율 동아리를 그 학과에 지원한 아들끼리 모아서 지원 모집단에 관련된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하게 하거든요. 그런 보고서.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돼요. 독서활동도 해야 되고 실험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보고서도 작성해보고 그런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의 역량이 어디까지 성숙했는지 이런 부분을 동아리에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대학은 제가 교과형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이에요. 교과과 서류. 물론 중요한 건 서류입니다. 종합전형이니까. 그런데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대학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두 개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가까운 인하대도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하나는 그냥 서류만 보고 뽑는 대학이 있고 서류 플러스 면접 이렇게 가는 대학이 있는데 서류를 보는 대학에서 이렇게 교과를 정량적으로 듣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대학은 이렇게 가죠. 모든 대학이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면접은 보통 30% 정도를 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된 전형이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면접은 한 30% 이것이 대부분의 대학이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아예 서류만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서류만. 이런 대학들은 원서 내고 끝난 거예요. 서류에서 판가르면 되죠. 주로 서강대, 성중관대, 올해 중앙대가 처음 들어왔고요. 이나드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을 서류종합평가 100으로 갑니다. 서류만 보는 대학.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이 서류 플러스 면접이기 때문에 서류 넣고 1단계 통과하면 학생들이 면접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류백 대학들은 면접을 보지 않는 거죠. 서류만 갖고 뽑기 때문에 면접에 자신 없는 학생들 지원하실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어떻게 쓸까요? 고민스럽잖아요. 일단 EBS 오시면 EBS에 EBSI 접속하시면 거기 수시 부분에서 자기소개서 특강, 면접 특강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저는 설명해서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소서 1번 학업에 대한 경험과 학습 경험이거든요. 학업에 대한 노력, 학습 경험. 학업에 대한 학습에 대한 노력과 경험. 1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쓸 때 포인트가 뭐냐면 지원 모집 단위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이 알고 싶은 건 1번.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한 건 말해봐. 그게 1번이란 말이에요. 학생들이 1번 쓰라고 하면 국어 공부 어떻게 했어요? 영어 공부 어떻게 했어요? 혹은 수학 공부 어떻게 했어요? 수학 성적이 낮았는데 사교육 받지 않고 EBS 들으면서 혼자 공부해서 성적 올렸어요. 그렇게 쓴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지원 모집 단위를 생각하라. 이 학생이 경영학과 가는 학생이라면 경영학 공부 어떻게 했어요? 1번에 나와야 되죠. 간호학과 가는 학생이라면 간호학 공부 어떻게 했어요? 나오셔야 돼요. 간호학 관련해서 자기가 호기심을 갖고 독서활동을 했다든지 그걸 하다 보니 생물 과목이 필요해서 생물 공부했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것이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은 교내외 활동을 쓰는 거거든요. 활동. 이것도 똑같아요. 학생들이 선생님 동아리 활동을 써야 돼요. 아니면 수상 내역을 써야 돼요. 반장 부반장 리더십을 써야 돼요. 봉사활동 써야 돼요. 질문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대학은 이 학생이 이 활동을 왜 했을까? 이 활동이 왜 의미가 있을까? 이런 관점이거든요. 대학에서 보는 관점은. 그럼 뭘 써야 되냐면 역시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활동이어야 돼요. 어떤 학생이 봉사활동을 쓰고 싶다 써도 돼요. 그런데 이 봉사활동이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에 왜 연관이 있는지 이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써야 중요하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게 1, 2번의 포인트예요. 포인트이고. 3번은 인성이잖아요. 배려와 나눔, 협력, 갈등 관리입니다. 자신이 구체적으로 실천한 내용을 쓰는 내용이거든요. 3번은. 친구 간에 사이가 나빴는데 내가 어떻게 중지했다든지 혹은 내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뭐 했다든지 이런 걸 쓰시면 돼요. 어떤 학생들은 자꾸 봉사 시간을 운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봉사 천 시간 했는데 써도 돼요. 봉사 천 시간, 합격, 500시간, 불합격 이런 대학은 없습니다. 없죠. 몇 시간 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배려 나눔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고요. 봉사 같은 거는 사실은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청소하는 게 더 중요해요. 봉사의 의미는 진정성이잖아요. 얼마 만큼 진정성 있게 했느냐. 집에서 내 방도 안 치우는 애가 남의 집 가서 마당 쓸고 있어. 진정성 있나요? 없잖아요. 내 방을 쓰는 게 중요하죠. 내 방, 우리 학교, 우리 교실 청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소서 4번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자율 문항이기 때문에 대학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재 몇 개 대학이 요구하는 부분을 가져왔는데 대부분 지원 동기 그다음에 관련된 노력이에요. 지원 동기를 쓰고 이 지원학과 관련 어떤 노력을 했는지 쓰시오. 이런 경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자소서 4번이 지원학과 관련 노력이라면 1번과 2번과 중복될 수 있어요. 중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써도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어요. 똑같이 한 활동에 대해서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1번에 쓰고 4번에 쓰면 자소서가 너무 없어 보이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똑같은 활동 내용이라 하더라도 1번과 4번의 내용은 달리 쓰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똑같은 활동보다는 다른 활동 갖고 썼으면 좋겠어요. 1번과 4번 그거 좀 잘 준비하시고요. 보통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끝나면 7월 말부터 자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접수를 하는데 거의 한 달 정도 쓰거든요. 미리미리 자신의 활동 같은 걸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생활기록부를 철저히 분석하는 게 자소서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생활기록부를 일단 띄셔야 돼요. 띄셔가지고 1번 인적사항부터 쭉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줄을 치시는데 어떤 걸 치셔야 되냐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1번이 학업이니까 저쪽만 잠깐 보겠어요. 창체활동,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있잖아요. 거기서 학업 관련된 활동은 뭐지?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두 번째 2번은 전공적합성이니까 전공 관련 활동은 뭘까? 과학특강, 의학동아리 이런 거겠죠. 3번은 인성이니까 인성 관련 활동이 내가 뭘 했지? 예를 들면 학급 회장했네. 장애인시설 식사 봉사했네. 이런 걸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신 다음에 나열을 해보세요. 이쪽 표에. 학업 관련해서 수상실적으로 뭐가 있었고 창체활동에 뭐가 있었고 교과세특에 뭐가 있었지?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은 어떤 것이 있었지? 인성은 뭐지? 그럼 여기에 쓴 것이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소재를 가지고 잘 연결을 시키면 돼요.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고 하는 것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기부에 있는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나열하고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예요. 잘 쓰는 건 연결을 잘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을 시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소개서였고요. 공인어학 성적, 외부 수상실적 이런 건 쓰면 안 되죠. 이건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안 쓰시면 되고요. 간혹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학과학, 외국어 관련 교회 수상실적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사회 관련 수상실적 써도 돼요? 안 써요? 물어보거든요. 지리올림피아드 금메달 탔는데 써도 돼요? 질문해요. 수학과학, 외국어는 안 되죠. 지리올림피아드는 수학과학, 외국어가 아니니까 써도 돼요. 써도 0점 처리가 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상 탔다 안 탔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꼭 상 탔다는 걸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데 대학은 상을 탔냐 안 탔냐를 갖고 뽑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그 상을 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죠. 어떤 노력을 했고 그때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그 상을 탄 것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 부분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꼭 상 탔다 안 탔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미리 준비해서 전공적 확성이 높아라. 이건 이런 얘기예요. 이 학생이 경영, 경제 관련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경영, 경제학과를 쓰려니까 좀 높아 합격선이. 그럼 선생님도 경영, 경제 높은데 심리학과 쓰면 어떻게 되죠. 경영, 경제학과 활동을 한 아이가 심리학과를 쓰면 합격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학과가 높다고 우수한 아이들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활동한 내용이 그 내용이면 그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나의 활동에 맞는 학과를 써야 된다. 그 대학에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대학을 바꿀 수는 있지만 학과를 바꾸면 합격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논술전형이죠. 논술전형은 올해 같은 경우 33개 대학에서 약 12,000명 정도를 뽑고요. 이런 대학이 뽑는 거죠. 여기서 빨간색은 수능체제가 없는 거고요. 까만색은 수능체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능체제 부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인원이에요. 올해 모집 인원 전부 다입니다. 가장 많이 뽑는 대학 중앙대 827명부터 쭉 나와 있는 거죠. 울산대 12명 의대죠. 이걸 보시면서 논술을 뽑는 대학이 이렇구나. 이런 걸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이러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하시고 지금 4, 5월부터 모의 논술이 시작됐거든요. 5월이 되면 많은 대학이 모의 논술을 합니다. 모의 논술은 그 해의 논술의 방향을 대학이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모의 논술을 보면서 올해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 EBS 논술 특강 지금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합격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논술 전용은 수능체제가 있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체제 있는 대학 없는 대학을 잘 보시고 최저 있는 대학은 수능체제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수능체제 없는 대학은 그냥 논술로 뽑게 되는데 요즘에 최근 논술 시험이 쉬워지면서 논술의 변별력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점자도 지금 많이 나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내신 성적 학생부죠. 학생부로 동점자를 갈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논술 전용에서 중요한 건 내신보다는 논술인데 동점자 처리는 내신으로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논술은 유형이 있어요. 아무 논술이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인문계인데 인문상경을 분리해서 출제되는 대학 언어논술이지만 수리논술 보는 대학 도표통계 나오는 대학 영어 제시문 나오는 대학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쪽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서 관계된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죠. 자연계는 수리논술은 수리논술은 수학만 보는 대학이잖아요. 수리논술 플러스 과학논술 수학을 보고 과학 물화생지 중에 한 과목을 보는 대학 또 통합논술 의학논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경향을 보셔야 됩니다. 경향을 보시고 원서 쓰실 때 경향대로 원서를 쓰셔야 돼요. 이 학생이 수리논술이 강한 학생이라면 수리논술 보는 대학에서 원서를 쓰셔야 돼요. 수리논술 썼다 과학논술 썼다 그러면 준비하기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율이죠. 경쟁률. 경쟁률은 거의 50대 1에서 80대 1입니다. 논술의 경쟁률이 그래요. 이거는 원서 썼을 때 경쟁률이에요. 실질 경쟁률은 40%는 시험 보러 안 가요. 결시율이 높아요. 왜 높죠. 수능 최저 못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 보러 간 학생들 중에서도 반은 최저 못 맞추고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최저를 맞춘 학생 중에서도 반은 제시문 분석을 못해요.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맞추고 제시문을 분석할 수 있을 정도면 경쟁률은 현저하게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50대 1에서 80대 1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한 10대 1 정도 선. 낮은 학과는 한 5대 1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덮어놓고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자신이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준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시문 쉬워졌죠. 교과서에 있는 교재 혹은 EBS 교재에서 제시문으로 나옵니다. 이게 사교육 역량평가가 강화됐기 때문에 대학이 교과서 외에 부분에서 범위에서 출제하지 못해요. 출제하면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교과서 사실은 학교 수업만 충실히 받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논술 영향이 어느 정도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학교가 많은 아이들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지 않거든요. 수능을 많이 준비하다 보니 학교가 좀 깊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려면 원리와 개념을 파악하고 그것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적성이죠. 적성은 보통 3에서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전형이고요. 수능 난이도의 한 80% 수준이 적성고사입니다. 대부분 국어나 수학 시험을 보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영어도 보기도 하는데 수능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성을 보는 대학은 12개 대학에서 약 4790명 정도가 적성으로 뽑고 있다. 이 적성 전형은 아마 올해 내년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여기 계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준비를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집하는 대학이죠. 가장 많이 모집하는 대학이 가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학생들 중에 간호학과 가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천대, 36대, 을지대 이런 가천 간호학과 대열에서 적성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적성도 똑같아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이런 식의 문제구나. 이런 유형이 나한테 맞나 안 맞나 판단하셔야 되고요. 미리 준비한다면 EBS에 오시면 적성 있습니다. 적성 특강 들으면서 강좌가 잘 떠 있거든요. 보시면서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능 체제가 대부분 없는데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와 홍익대 세종 캠퍼스만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체제가 있는 대학은 당연히 체제를 맞춰야 되겠죠.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별 문항수거든요. 문항수인데 적성고사라고 하는 건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천대를 예를 들면 50문항이잖아요. 60분에 50문항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시간을 풀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국어나 영어를 사실은 빨리 풀어야 돼요. 한 30분 내에 다 풀어버리고 그다음에 수학을 한 30분 남긴 상태에서 가야 돼요. 빠른 시간으로. 어려운 문제는 그냥 점프 뛰고 쉬운 것부터 빨리 푸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뒤에 푸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잘하는 건 아니니까 준비를 해보시고요. 스피드하게 빨리 풀어야 되고요. 잘 모르는 것은 그냥 토스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스킵하셔야 되고요. 또 시간을 많이 아끼셔야 돼요. 특히 수학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어 영어를 좀 빨리 풀고 수학 시간을 많이 주는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시모집이죠. 정시모집은 그냥 수능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은 미충원 2월 인원이거든요. 저쪽 왼쪽이 2월 인원인데 수시모집에서 학생을 뽑고 미등록 학생을 충원하는데 충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다 충원하지 못하고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들이 있어요. 그것을 충원 인원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 올해 217명 넘어왔죠. 연대 267명 고대 239명 많이 넘어왔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왜 많이 넘어오느냐 기간이 짧아서 충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정시모집은 원래 발표된 인원보다는 사실은 더 늘어난다는 점만 아시면 되고요. 가군 나군 다군이 있죠. 정시에서는 그래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원서를 쓰시는데 각 군별도 하나인데 대학이 어느 군에 있느냐는 것도 좀 보시면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정시모집에 대한 전략을 짜기는 어렵고요. 학생이 이제 수능시험을 본 다음에 그의 수능의 문제와 난이도 부분을 가지고 정시모집이라고 하는 것이 표준점수와 백분점수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시고 가능한 대학을 찾으셔야 되는데 팁은 가군이나 나군 정도에서 합격 안정된 대학을 쓰셔야 돼요. 정시는. 그리고 나머지 군에서는 도전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정시인 거죠. 그래서 대학이 어느 군에 어떻게 포진해 있나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또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가 그 대학의 어느 군에 있는가 군에서는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서 정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합격 가능한 대학을 설정해 보시고 대학별로 반영 방법과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취득한 점수가 어느 대학 반영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런 걸 따져보시는 게 정시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학과를 선택할 때 자신을 이해하는 거죠. 자신의 특성이죠. 그래서 학과 선택은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의 흥미적성 가치관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미래에 달라지는 직업 세계의 변화를 보면서 나는 어느 학과를 갈 것인가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아까 얘기해 드렸던 이게 어디가라는 사이트예요. 어디가 사이트인데요. 어디가 사이트를 보시면 진로정보, 대학학과정보, 성적분석, 대기상대기 4개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찾아요. 선생님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요. 간호사가 하는 일이 뭐죠?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 임상병리사 되고 싶은데 임상병리사 뭘 하죠? 어디가 사이트 진로정보에서 검색장에 치시면 돼요. 검색장에 임상병리사 치면 임상병리사가 하는 일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나 학과, 대학 다 떠요. 그거 평균 연봉까지 떠요. 그걸 보시면서 찾으시면 돼요. 대학학과 전형에서는 대학을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성적분석에 들어가셔서 내 성적 입력하시면 돼요. 내 성적 입력하고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찍으면 내 성적을 중대식으로 바꿔서 2.5 이렇게 보여져요. 중대 합격선을 보니까 2.0 나 떨어졌네 이거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디가 사이트를 잘 활용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EBS죠. EBS에 오셔서 상담글을 작성하면 답변 선생님이 배정돼서 18시간 이내에 답변글이 게재되고 문자 발성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EBS를 통해서도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또 EBS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데요. 그런 콘텐츠들도 많이 확인해 주시고 또 EBS I로 접속해서 수시 논술 수시 쪽을 접속하시면 그 안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모든 것 면접 자소서도 나와 있고요. 또 수능시험에 대한 것은 각 과목별로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해서 준비한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